해주세요, 해주세요 쪼꼬미 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해주셔야죠 여러분 게스트가 왜 리액션이 없으실까?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최신입니다 아, 너무 쉬워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쪼꼬미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빛이 내린다 피었습니다 사람인가요? 질문을 왜 해? 그 선배님? 근데 이거의 명칭이 뭐지? 이거의 명칭? 예상치도 못한 전개 다시 한번 포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쪼꼬미 꽃이 피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상상치 못한 치 못한 이건 뭔데? 맞아? 아, 좋습니다 한 글자가 세상에 상상치 아니고요, 상상도 못한 쪼꼬미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아니 아아 사귀 아, 귀떨어지게 사귀 자? 어, 다행이네 근데 언니 언니 사귀자 네? 아,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이거?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이거 원샷하면 나랑 사귀는 거야 아니야 내 이름 속 글자가 뭐야? 이거 다 마시면 나랑 사귀자 아니! 떠먹여 저도 못 먹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정답! 쪼꼬미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너 모를 것 같아 너 속담 몰라 이거 다영이 화내도 마지막 다영씨 못 맞추기만 해 다영씨 스타트 해주세요 모두 다 포즈를 채우시고 나 이거 몰라 나 처음 들어봤어 3, 2, 1 틀렸습니다 땅짚고 헤엄찍이었어요 쪼꼬미꽃이 피었습니다 정답은요? 엑시? 어떤 엑시? 웃는 엑시? 웃긴 엑시? 엑시 습관? 엑시 습관? 엑시 습관? 엑시 습관? 엑시코 나를 그렇게 모르냐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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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참는 엑시 정답 이거 좀 어렵다 오케이 아 예쁘다 너무 어렵다 쪼꼬미꽃이 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주중 수빈 서련 서련 이상해 왜 저래 이상해 왜 저래? 모델 아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그쵸 약간 좀 다영이가 최패 수빈 뭐죠? 최패 수빈 정답 정답입니다 쪼꼬미꽃이 피었습니다 뭐해? 자 수빈이 카운트 셀게요 3 2 1 아쉽습니다 속담입니다 네 조콩이 꼬치 피었습니다 음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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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정답 정답입니다 정답 일단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머리에 꼬치 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최고의 순간을 뽑으라면? 저는 우승 찾는 액시 네 초코를 왜 잡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 제 마음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쪼꼬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안 누르면 음뇌 음뇌 눈빛